아 사실 제가 아쉬워가지고 아쉽죠 그래도 우리 끝까지 해피엔딩 함께 한번 합시다 자 다같이 손을 모으고 끝까지 하면 해피엔딩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끝까지 해피엔딩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늘 조심히 들어가고 인자 만나자 밖에 더우니까 물 많이 오십시오 나 이 슬로건이 있으니까 다시 다같이 단체 사진을 들고 너무 좋아 우리 단체 사진 한 번만 다시 찍어도 돼? 어머 어리더라 어리더라 나도 있다 나도 있지롱 이런 게 있었구나